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가의 진로나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진솔되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돌발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다양한 추측이나 의문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떠오르게 됩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비판합니다마는 그만큼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의혹과 의심과 의문은 더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11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기를 동결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동결도 기존 원칙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추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협정을 다시 맺는 방안을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1월 19일까지 청와대에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일 사이에 180도 다른 해법이 22일 날 발표됐습니다. 11월 23일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다합니다.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 리스트 백식 국가의 정책의 전환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소미아 동결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통결 결정 이후에 일본의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을 잔잔히 살펴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재검토와 화이트 리스트 원상 회복에 대한 어떤 의향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처럼 일본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투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믿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보통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11월 23일 제가 방송한 대통령의 결정 지소미아 동결을 보고 한 일본인 사이토 마사키시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국제정치를 다루는 한 유튜브의 국제정치 뉴스 채널입니다. 구독자 한 10만 명을 갖고 있는 그런 유튜브인데 그곳에서 방영한 한국에서 지소미아 파기 동결의 이유라는 그런 영상을 댓글에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궁금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요를 많이 표한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혐한 분위기 단순히 반한이 아니고 이 혐한 분위기가 일본에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구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베 수출 규제의 주역으로 아베 총리와 일본 광범위에 주목하지만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 그리고 반한 감정을 넘어서서 혐오 감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새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49개라는 댓글에는 혐한 감정이 차고 넘치는 실정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좋아요를 받은 의견을 중심으로 일본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차마 이 방송에선 담아낼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끼리 주고받는 불평이나 불만들이 고스란히 일본인들끼리도 주고받고 있거나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그런 불만은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에스이 나찬 씨라는 사람은 댓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은 보도도 그렇지만 정부가 거짓말쟁입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혐견의 온도 차에서 저는 웃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과 지소미아 동결 이후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이혼 본드 씨의 그런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깝고 먼 나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생각한 진정으로 정반대인 나라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나마 점잖게 남긴 댓글이 이 정도이니까 이번 한일 갈등을 봉합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기에는 참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발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선 필요한 것은 정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고 외교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직해져야 되지만 대외 관계에서도 정직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국제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혐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육심한 제1동포의 삶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더 비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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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